1, 2, 3, OLA! 안녕하세요 남미 팬 여러분들! 저희가 BBS 시스타!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! 우선 브라질에서 열리는 한류올림픽 행사에 참여하신 한류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희 시스타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타도 앞으로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런 좋은 행사를 만드신 K-POP 스테이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! 안녕!